퓨 핑이 이렇게 세개인데 어떻게 찾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기였나 방금? 안녕 듀드 아이 그거 깔아놨잖아 그럼 무빙으로 해야지 뭐 자식아 와 비켜있자 아아 진짜 왜 길막혀요 마술사님 아 이상하신 분이네 누읍 듀듀읍 헬프 듀듀읍 잠깐!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항상 용량에 허덕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싼돈 주고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소개합니다 테라박스 첫번째 1024기가를 무료로 드립니다 두번째 동영상 및 사진 자동 백업 기능 세번째 안전하고 간편하게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링크 또한 유효기간을 설정에 언제든 터뜨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어렵지 않냐구요? 그냥 구글 또는 앱스토어에 테라박스만 치시면 이렇게 손쉽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땡골 테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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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쪽으로 내려오면? 그렇지 이제 내가 몽키 매직 4기승 어키덕이야 가자 한번 더 치료에 들어야 되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아깝죠? 예 나는 주수사니깡 몽키 승 몽키 매직 다 스텝 무빙 실패 나 도블림도 하나 먹어 놔야겠다 어 나도 일단은 진정제를 사서 치료 전해야 겠구만 아이 저한테 오지 마시오 아하 이 친구 봐봐 이러면 이제 국왕님 완전히 도망쳐버리죠 아이씨 뭐야 아 뭐만 뭐야 뭐야 아 이거 근처에 있었어? 아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거 선물 주기가 아이 하스톱 하스톱이네 아이 선물 주려고 이거 흠 뭐지 이거? 누구한테 주지? 누가 돈이 없자고 계산하고 총무 마냥 계산하고 있었는데 경리 마냥 정총무는 해냈지만 워총무는 쓰레기 쓰레기다 하스톱 조 irgendwie 야 이거 오늘 아 사걱 dye 아 내려오시겠나? 어디세요? 아 진짜 한번만 진짜 컴퓨터 좀 튕겨주시면 안될까요? 오 오 오 예스 저분도 빅티는 건가? 어.. 나 진짜... 오...오오오오! 뭐야? 오 예스! 오 나 키보드 손 떼고 있어! 예스! 땀땀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딱말라... 오! 이게 근데.. 맞았다! 평탄 에이스! ต ό clin 어어? 왜 이렇게 빨라? 뭐 핵이야? 에잇! 얘ег... starter birthday 랜지라는 free 두 riv 죽는다 야 얘네가 열어드림 버텨바 모빈이 절대아 맞는사람이야 이건 맞아야지 그냥 어 맞는... 돌피가자 간다 어? 90몇퍼 90몇퍼 아악! 90몇퍼 다시 열어.. 어 열러간다? 으악! 열고 가 열고 가 열고 가 열고 가 열고 가 아 열고 갈 수 있는 수준인데 어떡해 열고 갈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 아 쫄보 자식 저거 90몇퍼라매 98퍼 98퍼였어? 그건 몰랐지 내가 오케이 왔고 한번만 케어 주쌍 에에에에 붙어줘 붙어줘 아 제발 아 이거 못한다 인력각 할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 뒤보는 사이 없어졌네 에이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되는 거죠? 한번만 내렸으면 됐을텐데 그냥 한대 어차피 맞았어도 됐던거 아닌가? 단필아가지고 어차피 불필아가지고 어? 다 가시고 지통치통 지통치통거기 와 정기의자가 바로 앉았고 여기도 돌핀구의 심정을 이해하는 상황 하루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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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 여는중 열심히 열었다 열었다 나간디 이제 슬슬 대기해라 대기실대로 에이카! 어? 어? 야 어떡하냐? 자속으로 인력 딱 땡기고 그룹 치워나가라! 오오오오! 오오잇!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똥 치웠다! 유지유기! 어이 어이! 거기서 평타리를 너무 급하게 들으면 안 된다구! 이게 바로 주탐이다 간다! 폐급정사! 높이로가 간다! 아 저번에 에이! 뭐 거기서 평타리를 내디르시면 확인 일단 입으실력 확인 한대 맞혔으니까 한대 맞혔으니까 여유있는거지 슬래시인가? 그거 다 써버리면 어디로 가나요? 아 왜 암퍼 판자도 없고 당하시겠는데요? 결국 딴 데로 못가면은 아 좀 쉬어야겠다 아휴 아 널 얼마나 했다고 쉬어 다리아파 다리아파 운동을 안해가지고 이번에도 꺼꿔주면 안맞는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네? 그럼 일거랑 같이 안 너무 좋아요 여기 이생 한번 갔다가 떨어졌어 다시 절로 가야지 그거 좋다 아 때마침 성대모사의 달인인건가? 어 뭐야 내가 맞을뻔 뭐야 정기의자 네이스 워터님 공감합니다 정기의자 메타 나이스 남재근 핑 뜨면 커버하러 가시라고 엉엉 왜 안가쳤어요? 언제는 해독하라며 한 대 맞으면 가는게 정석이라며 언제는 해독 개공이가 가야지 이건 해독도 안하는 개공이가 가야지 근데 지수네 말타고 가야되는데 이거 늦어가지고 에이씨 말타도 늦을거 같은데 이거 느낌이 진짜 돌무로 너무 싫다 엉엉 그럴만합니다 이해해요 아 줄 아 줄 진짜 미안합니다 잠시 넘잖아 이러면 어 지금 했어야죠 그니까 아 렉 뭐야 어 살렸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이구야 이런 컴퓨터 이런 컴퓨터가 다 있네 세상에 아이고야 잠시 전에 살린찍은데 잠시 전에 살린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도 내가 어그로 끌면은 기계가 기계가 구출하는 방면으로 가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일부러 모습을 보여줘 야야 지금 니가 가면 안돼 지하통로 여깄어 지금 가면 안된다니까 어 미친 아데였다 미친 아데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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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죽죠? 그러고 할머니 동생 아멘 아멘 아침 점심 Parce 아름다운 아 Bay 아름다운 아름다운 ask 사실 그냥 놀고 스티로 스티로 다시 얼마나 자 전 상믹 에 아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